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부를 이사님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집에 계신 부사님께서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인기가 너무 많으셔서? 전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 OTT 시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안 그래도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했는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하루 시장을 지배하는 어떤 이슈가 됐었고 지금 현재도 시장에서는 한 28%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OTT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거 전에 오늘 실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것부터 좀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뉴스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숫자나 이런 것들은 좀 아실 텐데 제가 그래서 IR 자료 스크립트를 좀 한번 훑어봤어요. 그래서 자세히 한번 좀 훑어보고 경영진이 하는 얘기들 그리고 경영진이 어떻게 좀 조처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이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말을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너무 빨랐더라고요.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정리된 건데 뭐 EPS나 매출은 예상치보다 EPS 잘 나오고 매출이 조금 안 나오고 이렇게는 했었는데 사실 넷플릭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들 이제 그 가입자 수에만 좀 집중을 해요 있죠. 근데 이제 그 성장세를 한번 보시면 성장세도 조금 줄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전분기들 보면은 두 자릿수 성장을 하다가 지금은 한 자릿수로 좀 줄었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현금 보유량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8천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분기부터 이제 경영진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 현금 보유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흑자 전환을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현금 보유량이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그 계속 순 현금으로 가져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었다고 봐야겠죠. 이제 계속 흑자는 이루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뭐 이제 경영진이 강조하는 어떤 좀 긍정적인 면이었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싹 무시되고 지금 가입자 수를 한번 볼게요. 이제 뭐 직관적으로 보시면 20만 명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러시아의 러시아가 이번에 이제 전쟁 때문에 다들 많은 기업들이 철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넷플릭스도 거기에 철수하면서 한 70만 명 정도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 인수를 뺀다고 하면 50만 명 증가한 거기는 한데요. 사실 지금까지 그 넷플릭스의 어떤 횡보를 본다고 하면 100만 명은 무조건 넘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분기도 경영진이 예상한 거는 250만 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저도 상당히 좀 충격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가입자 수가 이제 뭐 좀 둔화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들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뭐 줄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충격이었고 경영진은 지금 다음 분기도 200만 명 감소를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이 200만 명 감소하는 어떤 근거가 첫 번째는 지금 이번에 북미 지역에서 한 60만 명 정도가 감소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 정책 변화 때문이에요. 가격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조조정이 되고 있다. 그리고 2분기가 계절적으로 1분기보다 항상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만 명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제가 봤을 때 200만 명 감소는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뭐 최근 일이죠. 룰루루 에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때 서프라이즈였던 이유가 뭐냐면 경영진이 지난 2분기 동안 계속 좀 안 좋게 전망을 했었거든요. 경영진들은 좀 보수적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전망하다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확 텄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다음 분기까지는 변동성 굉장히 확대될 거고 다음 분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200만 명이 감소하는지 그것보다 더 감소하는지는 확실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확실히 이제 그 넷플릭스는 과거의 어떤 고속성장하는 성장기업으로 보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넷플릭스의 강점 중에 하나가 가격 결정력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가격을 계속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가격 결정력에 대해서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넷플릭스가 가격 결정력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격을 올려가지고 지금 구독자들이 빠지는 걸 보면 가격 결정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그래서 넷플릭스의 과거 블룸버그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실적 발표했을 때 주가 변동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 대부분 이제 2016년, 17년 전까지는 해서 고속성장하던 시기에는 서프라이즈가 나든 안 나든 주가 발표하는 날은 주가가 적게는 20% 많게는 40%까지 변동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러스도 있었고 마이너스도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그 이후에는 조금 안정이 됐었는데 지금부터는 다시 좀 변동기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넷플릭스를 보유하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좀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넷플릭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렇게 30%씩 하루에 떨어지면 사실 어떻게든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신다는 분이든지 아니면 수익이 나이건 수익권에 아직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스트리밍 업체들도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거 자체가 사실은 넷플릭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걸 좀 반증하는 건데 지금 디즈니 뭐 할 거 없이 다 5% 이상씩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지금 오늘의 리뷰가 지금 너무 좋은 게 보통 시장에서는 악재가 나오면 즉 그냥 바로 빠졌으니까 바로 팔자의 자세보다는 저는 이렇게 맞은 거잖아요. 그러면 딥 리서치를 해보는 거죠. 펀드멘털이 어느 정도 훼손됐는가. 가격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 펀드멘털이 정말 그만큼 훼손되었는가. 그걸 점검하고 만약에 펀드멘털이 정말 많이 훼손됐다. 만약에 펀드멘털이 정말 반톤만 할 정도라고 하면 지금 가격이 더 밀리는 거니까 좀 줄일 수 있는 거고 리서치를 하고 대응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 오늘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상치 200만을 낮게 가야 되는 상황을 알겠지만 그 세부적인 디테일은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이런 내용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주식을 살 때 전에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기업 공부를 세세하게 했을 때 가장 잘 작용하는 게 주가 빠졌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해야 버틸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주식 경험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초반에는 아주 옛날에는 듣기만 해보고 사기도 하고 그런데 듣기만 하고 사서 주식이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떨어졌을 때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졌을 때 버티려고 하면 제가 그 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팔든지 더 하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현금 보유량이 플러스 8천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M&A 비용을 뺀 거거든요. 그래서 1억 2천5백억 달러 정도. 이 정도를 M&A에 썼는데 게임 회사 둘 다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비주얼 이펙트 사용하는 게임 회사 하나랑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나 인수했고요. 그리고 넥스트게임즈라고 이거는 오퍼까지는 끝냈고 올 하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넷플릭스의 게임에 조금 진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을 좀 진지하게 내려고 하는 것 같고 경영진 말로는 게임 쪽이 넷플릭스 초기 성장보다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워낙 없는 상태에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이야기하는 앞으로의 향유 방향에 대해서 이걸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경영진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계정을 공유하는 과정이 너무 많다. 이게 뭔 얘기냐면 저희가 제 와이프랑 저랑 계정을 공유한다 한 집에서 그거까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라도 다른 집에서 살면 그게 공유하는 게 사실은 지금은 봐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거까지는 봐주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저희도 공공연인이 다 알지만 친구끼리도 공유하고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끼리도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네가 숫자를 따져봤더니 2억 2천 2백만 명 중에 1억 명 정도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50% 정도를 추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영진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앞으로 신규 가입자로 돌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신규 가입자가 너무 경쟁이 치열해져가지고 예전같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이런 방안을 가격을 쪼갠다든지 그리고 기존에 공유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을 신규로 끌어들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주요하게 먹히고 있는지 저희는 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경영진이 하는 얘기 중에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애던 엑스트라 멤버고 이거 이제 제 프로필 떠온 건데 저도 다섯 명이서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애던 엑스트라 멤버 같은 경우에는 추가 멤버십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 모델이 이미 페루, 코스타리카 그리고 이제 칠레 쪽에서 이미 실험을 끝냈거든요. 올해 들어가지고. 근데 반응이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글로벌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지금 다섯 명을 보고 있다. 근데 계속 이용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뭐 계정을 두 명까지 투과할 수 있는데 거기에 뭐 3달러니까 원화로 한 4천원에서 4,500원 정도 추가 더하면 지금같이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인프라나 그런 거 없이 결국에는 매출을 좀 창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여기서 세 명 사용하고 있었다고 치면 이 친구들이 지금까지 봤던 그 기록이라든지 본인의 리스트라든지 이런 알고리즘이 다 거기에 남아 있잖아요. 요거를 신규로 가입하면 그대로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수익 면에서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신규 가입자가 요걸로 얼마나 늘지는 저희가 의구심은 들지만 요게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실적 나올 때마다 요게 이제 유효하게 먹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요번에 공유 계정을 이제 막겠다. 저렇게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이제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넷플릭스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 넷플릭스에 의존되게끔 만들고 원래 보통 이제 플랫폼 회사들이 소비자들의 그 플랫폼에 의존되게 만들고 가격을 상승하거나 아니면 그 독과점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하잖아요. 근데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게 경쟁 심화가 생각보다 좀 빨리 온 거예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급하게 이제 이거를 바꾸는 게 아닌가라는 저의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코로나가 없었다고 하면 그 OTT 시장이 이렇게까지 성장하지 않았을 거고 디즈니도 이렇게까지 빨리 디즈니플러스를 론칭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가 디즈니플러스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우여곡절들이 있었던 이유가 급하게 진출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서 코로나로 극장이 아예 안 되니까 결국에는 좀 빠르게 진출을 했다. 그래서 성장을 좀 빠르게 경쟁이 좀 빨리 심화가 됐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넷플릭스의 전략 중에 그게 굉장히 유효했었는데 충성도를 좀 제고시키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유입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아무래도 좀 암초에 부딪힌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스크립트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인터뷰에서 나왔던 내용이 이제 광고 기반으로 한 저가형 모델을 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뭐 훌루나 다른 이제 그 앱들은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검증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철학과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는 가격 쪼개기 그리고 신규 유입자를 이런 식으로 좀 유입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좀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견고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을 앞으로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의 시장 점유율인데 이게 토탈 스트리밍 침투율이 28.6%라는 거예요. 2022년도 2월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넷플릭스가 6.4%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 뭐 다른 데도 사실은 보시면 유튜브가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다른 데는 뭐 전반적으로는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미국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미국 매출 비중이 4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라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고 이게 시장 점유율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얘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 방안을 내놨는데 하나는 양질의 컨텐츠 더 늘리겠다. 그리고 이제 추천 서비스를 더 강화하겠다. 결국에 제가 원론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이걸 좀 숫자로 찍어서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보시면 여러 가지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두 개만 좀 떼왔는데요. 보시면 이게 이제 브리저튼이라고 시즌2가 3월 25일 날 방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에나 만들기라고 해서 이거는 2월 11일 날 방영을 했고요. 그런데 얘네가 이제 시청 시간을 카운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처음에 방영을 하고 28일간만 그러니까 한 달만 딱 책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제일 많이 본다고 책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좌우를 하는데 브리저튼 같은 경우에는 시즌2잖아요. 그런데 이게 6억 2700만 시간을 봤거든요. 그러면 많은 시간인데 와닿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이게 뭐냐면 이게 에피소드가 8개 에피소드예요. 하나의 에피소드에 1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럼 8시간으로 치고 역산을 해보면 이게 거의 8천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28일 안에. 그러면 이게 넷플릭스의 전체 비중에서 한 35%가 되죠. 그런데 이게 시즌2라는 걸 감안하면 시즌1을 보고 나서 2까지 연결된 거니까 이미 충성도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여기 에나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시즌1이었는데 5억 1200만 시간이면 이게 대충 6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즌2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1이 끝나서 인기가 많으면 바로. 그래서 이런 양질의 콘텐츠들을 내겠다는 건데 이 브리저튼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역사상 신기록이에요. 이렇게 많이 본 시간이. 그래서 신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고. 에나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션다 라임스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션다 라임스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또 따로 추가한 건데 이 션다 라임스가 누구길래 경영진까지 언급을 하는가. 그래서 한국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션다 라임스가 한국 작가로 비교해보자고 하면 김은숙 작가 정도. 김은숙 작가가 미스터 선샤인, 도깨비, 태양예우의 상속자들 다 만들었잖아요. 히트작을 엄청 내놓은 사람인데 션다 라임스가 미국에서는 그 정도로 히트작을 많이 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레이즈 아나토미, 스캔들, 그다음에 하우트 겟어웨이 머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브리저튼이랑 에나 만들기 다 이 사람 작품이에요. 진짜요? 너무 잘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드는 족족 다 히트를 친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션다 라임스인데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로 히트를 쳤냐면 이 세 작품 있잖아요. 그레이즈 아나토미, 스캔들, 하우트 겟어웨이 머더가 ABC, 지금은 디즈니 소속인 ABC에서 방영이 됐거든요. 매주 목요일. 그런데 그게 대단한 게 한국으로 치면 7시부터 8시까지 하나하고 8시부터 9시까지 하나해서 3시간 연속 이 사람 작품이 그냥 거기에 나왔어요. 완전 메인 프라임 시간이네. 네, 메인 프라임 시간에 다 이 사람이 잡아먹었고 매주 목요일날 그게 완전히 핫한 시간대여서 TGIF 말고 TGIT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TGIF는 Thanks God, It's Friday잖아요. Thanks God, It's Thursday 해가지고 목요일을 기다린다. 이런 말을 만들 정도로 히트를 쳤는데 이 사람이 2017년도에 ABC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의 에피소드 재미있는 게 이 사람이 디즈니랑 15년 일했으니까 디즈니의 이야기하면서 디즈니랜드, 왜냐하면 일하는 사이에 디즈니가 합병됐잖아요. 디즈니랜드는 이용권을 달라. 그래서 디즈니에서 엄청 강조해가지고 이런 거 안 하는데 진짜 특별히 주겠다 해서 줬대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디즈니랜드 앞에 갔는데 안 되는 거야, 티켓이. 그래가지고 이제 고위급에 전화했더니 너는 뭐 그렇게 가진 것도 많은 애가 뭘 그런 걸 원하냐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반문을 한 거야, 오히려. 그래서 바로 좀 떠나려고 원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등 떠밀었다. 이렇게 좀 봐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더라고 재미있는 게 찾아보니까. 근데 이분이 2017년도에 오면서 작품들을 만든 게 지금씩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ABC 떠날 때 주요한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굉장히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봐도 우리나라에서 50번 넘게 거절당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넷플릭스에서 그거를 투자해주고 받아줘가지고 저렇게 대박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TV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TV를 자기네가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게 다 가능한 이유가 블록버스터에 너무 집중하지 않아서도 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이분이 넷플릭스와 계약을 한 이후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지금 좀 가시화돼서 나오는 것 같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했을 때 그래서 경영진이 언급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점유율 확장 중에 하나가 알고리즘 얘기를 했었는데 넷플릭스가 DVD 대여하던 시절부터 했던 게 이 알고리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좋아요 해주면 그거를 알고리즘에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를 DVD 시절부터 했으니까 사실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근데 사실 요새 좋아요 남발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고예요. 이게 thumbs up이 엄지척이잖아요. 근데 그걸 더블 thumbs up이라고 해서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진짜 판단을 해서 진짜 양질 원하는 것들을 제공해 주겠다. 이런 서비스들을 좀 바꾸고 있어서 사실 이게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크게 어필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제가 항상 얘기했었던 넷플릭스의 강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굉장히 과열됐었지만 경쟁이 심화됐었지만 테슬라가 뛰어난 기술력으로 좀 앞서 나가고 리더하고 있는 것처럼 넷플릭스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중고에 겪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에서 기술주들이 좀 많이 안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OTT 경쟁이 사실 심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숫자로 찍힌 건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OTT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조금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 같고 좀 우려는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영진이 하나 더 얘기했던 것은 현지화 콘텐츠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사실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던 강점들 중에 하나인데 이 세 작품을 제가 여기다 왜 넣었냐면 넷플릭스가 지금까지 모든 통틀어 가지고 기록적으로 많이 본 작품이 6개가 있는데 그중에 3개가 이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작품이 2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 가운데 있는 건 종이의 집이잖아요. 스페인 영화.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 처음에는 미국 건 영화를 글로벌로 진출하는 것들이 목표였었지만 지금은 현지화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의 구독자 중에 늘어나는 것도 현지인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지금까지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화를. 그러니까 지금 피크로 치닫는 OTT 경쟁이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에서는 이제 그 경영 방침을 현지화해서 쭉쭉 뻗어나가겠다. 이렇게 좀 방향을 잡는군요. 그러니까 현지화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고 있었죠. 원래 하고 있었는데 지금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더 강조를 하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너무 과열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번에 60만 명 줄었으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금액을 올려서 구독자를 끌어들이기는 좀 힘든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OTT 시장, OTT 기업들의 가장 큰 핵심은 미국 제외한 글로벌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누가 구독자를 끌어오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현지화로 계속 이제 확장해 나가겠다. 그래서 제가 한국 기업들 이제 뭐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 OTT, 한국의 이제 컨텐츠 회사들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넷플릭스는 항상 이제 지금 경쟁이 심화되어 있다 보니까 넷플릭스 투자하기가 좀 부담된다고 하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한국 컨텐츠가 지금 제일 수혜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 기회를 좀 노려도 된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나올 것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어제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각 증권사에서 이제 뭐 의견 반영하겠죠. 뭐 의견 조정해가지고 매도로 내릴 수도 있고 중립으로 할 수도 있고 각 증권사마다 다 다를 테니까 그런 의견들 나올 때마다 조금 변동성 확대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스트리밍 기업들 실적이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처음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줬는데 앞으로 이제 그 로쿠 같은 경우에는 29일 날 이번 달 29일 그리고 디즈니는 5월 11일 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라마운트는 5월 3일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이제 4월 26일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넷플릭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이런 실적들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200만 명 줄어들 거라고 하는 그 실적 발표까지는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장기 투자하시려고 넷플릭스를 보유하고 계신 중에 물타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 만약에 마이너스가 났다고 했는데 물타기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장에서 거기에다가 추가로 물타기하는 건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선에 들어가 버리면 30% 수익이 났다가 마이너스 까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떨어지는 최근에 변동성이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한 번 정도 올라갔다 떨어지는 건 견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타기까지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올라갔다가 또 마이너스로 꺾인다고 하면 그때는 굉장히 심적으로 타격이 커요. 그래서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냥 계좌를 두 개 써가지고 하나는 장기 투자할 건 거기다 냅둬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타기 하지 않고요. 그냥 이제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다른 계좌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났을 때 그냥 여기는 계속 왔다 갔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좀 올랐을 때 팔아서 여기서 수익으로 메꿀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장기 투자는 그냥 냅두고 다른 계좌로 계좌를 운용을 하는 게 낫다. 그거는 그냥 심적으로. 실전 팁이네요. 실전 팁. 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아무래도 30%가 낫기 때문에 바로 손절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넷플릭스를 진짜 자기는 장기 투자로 하고 싶다라든지 컨백션이 있으신 분들은 또 물타기라든지 추가 매수 생각하실 테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하다. 아 예. 이런 투자의 노하우까지. 저는 둘 다 물려가지고 그렇게 계좌 두 개가.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이제 변동성이 그게 이제 하나의 그냥 타던. 그러니까 이제 두 개로 해서 이거는 내가 물렸으니까 여기서 좀 해야겠다. 합치고 새로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단타를 막 치다가 여기가 이제 녹아요. 계속. 너무 단타라고 해서 너무 막 그런 단타는 또 아니고 하여튼 한 봉기니까 지금 3개월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이 사이에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장시작 전에 잠깐 짧게 위로 삼아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비레크만 베이비 워피스로 불리는 비레크만 있잖아요. 그분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3개월 전에 넷플릭스 주식 많이 빠졌을 때 그때도 실적 발표하고 21%인가 빠졌거든요. 그때 이제 주식 매수 그 기간에 했잖아요. 그래서 3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화로 하면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금액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분도 대충 따져봤을 때 지금 하락폭이 적게는 26에서 37% 정도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과거에 치폴레에서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치폴레들 치폴레 그거 아시겠지만 그 타코 파는 데잖아요. 북미 쪽에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데 치폴레도 2천억 정도 들고 있었는데 그게 대장균 검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폭락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맨날 농담으로 인터뷰하면서 우리 직원들은 다 치폴레만 먹는다. 주가 500달러 오를 때까지 치폴레만 먹는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 주가가 1600달러 정도까지 올랐고 제가 최근 거 보니까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퍼싱스케어 주주서안의 그런 내용들이 잘 나오는데 지금 넷플릭스 이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4월달 주주서안에 아마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홈페이지 가서 다운받으면 되거든요. 4월에 그게 나오면 제가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장이 시작하기 때문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괜찮습니다. 오늘 힘차네요. 오늘 선물이 지금 떴을 거예요. 분명 지금 소리가 좋은 거 보니까 그러네요.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어요? 힘을 내자. 나스닥 많이 오른 게 아니라 반등을 좀 많이 했네요. 아까 낮에 비해서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난 분기 때 넷플릭스 실적 발표하고 그때 장이 영향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장이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DXY 달러 지수가 0.45% 정도 하락했는데 이번 한 달 정도에서는 가장 큰 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달러가 그동안 좀 문제가 됐었는데 달러도 조금 안정됐고 금리도 좀 안정이 되면서 그래도 이제 넷플릭스의 그런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이겨내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 좀 보이는 것 같고요. 핀비즈 맵 한번 보시면 오늘 기술주들 좀 많이 올라가네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엔비디아 최근에 반도체에 조금 반등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늘 ASML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MASML도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넷플릭스는 메타는 왜 떨어질까요? 메타요? 메타는 그 전에 넷플릭스 와 28% 더졌네. 넷플릭스 어디 있죠? 빨간색 넷플릭스 지금 요게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금 28% 정도 경쟁이 심화되고 넷플릭스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다른 그렇죠.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아무래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거의 어느 정도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거죠. 넷플릭스도 가입자가 감소한다고 하면 다른 업체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센스가 오늘 장은 이게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게 사실 넷플릭스가 망가졌을 때 투자자들이 좀 걱정한 게 넷플릭스의 급격한 하락이 기술주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서버리 마이너스 1%였는데 오늘 보면 굉장히 강한 악재가 나왔고 넷플릭스가 저렇게 막고 있는데도 다른 기술주는 강건하잖아요. 그럼 사실 시장은 어느 정도 악재에 대해서 극복할 체력이 약간 생겼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어제 장 끝나고 아이비엠 실적도 발표했는데 괜찮게 나왔었고 ASML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나가서 사실은 지금 잘 나오기는 했는데요. 내일 장 끝나고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예정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오늘 넷플릭스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다른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중화시킨 것들이 있고 테슬라가 내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 뉴스 한번 보셔야죠. 저는 메타가 중요합니다. 메타를 지금 들고 계시다고 그죠? 네네. 안 좋은 뉴스가 나왔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한 번 2%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 소파이가 마이너스 60%이기 때문에 기술주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군요. 네. 오늘 넷플릭스 이야기는 저희가 했고요. 월트디즈니 이것들 마찬가지입니다. 넷플릭스랑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P&G가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실적이 잘 나오고 이게 P&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기방호주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주식이다 보니까 매출이 20년 만에 가장 높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20년 만에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게 7.1%예요. 그래서 7.1% 오른 게 20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이고 최근에 고평가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관련주로 많이 묶이다 보니까 주가도 좀 올랐었고 그래서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요가 굉장히 견조했다는 걸 나타내서 그걸 좀 분식시켰다라고 볼 수 있고 P&G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기업이고 굉장히 많은 브랜드 보유하고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게 네슬레를 P&G가 갖고 있거든요. 네슬레에서 나오는 거버라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애기한테 거버 퓨레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기한테 먹이고 있는데 저희 엄마 옆에서 저도 그걸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들을 많이 갖고 있고 나와서 제가 그때 좀 놀랬던 기억이 나서 개인적으로 갑자기 P&G가 생각이 났네요. 그래서 P&G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좋고요. 그리고 베이커 휴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천연가스 업스트림 업체인데 얘네가 이제 시추 관련돼서 업스트림 전반적으로 장비를 다 다루고 있는데 예상치가 조금 하해하면서 주가는 좀 안 좋고요.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이제 실적 인베스터데이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예상치를 내놨어요. 그래서 5년 계획을 내놨는데 거의 매출 2배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남자 남성우류예요. 그래서 룰루레몬이 지금까지 여성우류 쪽에 좀 특화되어 있었고 남성우류?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남성우류 쪽에 좀 특화시키겠다는 남자도 이제는 그 레깅스를 입는 그런 쪽인가요? 레깅스 위에 반바지를 입지 않을까요? 근데 그리고 레깅스 웨이라인도 요즘 좀 만들어졌더라고요. 아웃도어 브랜드 그 아웃도어들 그러니까 외투 이런 거 아우터 그런 것들 기능성 제품 제가 이제 이거는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는 R&D 쪽에서 기능성 제품들을 굉장히 잘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골프 의류를 론칭했더라고요. 큰 마켓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골프 의류 쪽에서 얘네가 이제 기능성으로 굉장히 어필 잘 될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남성우류 쪽에 확 밀 것 같아서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작용을 해서 오른 것 같고요. I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잘 나왔는데 IBM이 최근에 뭐 몇 년 동안 그렇게까지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얘네가 이제 사업 부문을 이제 분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킨드리리라고 해서 IT 서비스 쪽은 아예 이제 분사를 해서 KD라고 따로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왓슨 헬스 이제 의사들이 막 이제 수술할 때 쓰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인데 왓슨 헬스 같은 경우에 얘네가 5조 원을 쏟아 부었거든요. 거기에 근데 그게 1조 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제 혹 같은 부분이었었는데 이번에 이러면 사업 부분 다 구조주정하면서 이번에 실적 잘 나온 거 보니까 아마 실적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SML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는 뭐 전장 저기 장비업체 반도체 장비업체 노광장비업체인데 거의 얘네가 시장 독점하고 있죠. 독보적인 네. 이번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거기 날아간 이유가 코로나 와중에 이것 때문이잖아요. 이 장비를 거의 TSML이 80% 이상 독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5나노 밑으로 가려면 결국 10나노 밑인가 밑으로 가려면 결국에는 이 노광장비 EUV라고 하는 노광장비가 필요하거든요. 무조건 필요하네. 그게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EUV가 지금 현재 모델이고 DUV가 과거 모델인데 EUV가 DUV보다 만드는 속도가 느려요. 왜냐하면 더 이제 정교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기계가 만드는 속도가 느리고 정교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기계가 많아야 돼요. 근데 기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TSML 같이 기계를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많이 찍어낼 수 있는 결국 경쟁력이 그렇게 되고 구조가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인텔도 이번에 이제 자기네 파운더리 뛰어든다고 했으니까 다 여기에 몰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서 그리고 EUV 차세대 제품이 이제 시제품이 나오거든요. 원래 그 시제품 몇 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가격이 몇 배 떼버리고 내년에 이제 상용화 제품 나오면 그것도 이미 거의 다 독점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10나노 이하가 무조건 필요한데 이걸 만들려면 저 ASML의 기계가 무조건 필요하고 그렇죠. 완벽한 독점 기업이죠. 노광장배 타고 다 그러네요. 사실 1분기에 EUV 제품 인도한 게 3대밖에 안 돼요. 이제 뭐 저기 공급망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3대밖에 인도를 안 했고 그 나머지 원래 인도하려고 했던 게 2분기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조금 부진했다고 하던 2분기에는 실적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초과 수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어질 거고 지금 아마 얘네 컨콜을 시작했을까요? 유럽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컨콜을 하고 있을 텐데 거기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장중에 주가 변화는 좀 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테바 파마티스컬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업체들인데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실험이라든지 이렇게 FDA 승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개별적으로 접근하기가 조금은 힘들다. 그래서 이것도 FDA 승인 거절되면서 이제 주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옴니콘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규모의 어떤 광고 대행사인데 얘네가 이번에 이제 실적 잘 나오고 배당이 얘네가 한 3% 넘더라고요. 그래서 고배당 주로도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얘네가 애플이나 폭스바겐 인텔 이런 애들 광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뉴스는 뭐 이 정도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알차게 또 뉴스를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니 이사님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진짜. 넷플릭스 한 번 대단합니다. 넷플릭스 주가가 지금 31%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네 또 4% 정도 디즈니는 조금 그래도 회복을 했네요. 이게 그러면 또 시간이 제가 이해를 이야기하죠. 여유 있게 조금 더 가죠? 아니요. 이사님 또 3일 연속의 마지막이니까 좀 더 해주세요. 그냥 가면 아쉽지 않아요? 5분 다 하시죠. 오늘 실적 얘기밖에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넷플릭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그러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존에서 그 MGM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아마존이 이제 그 MGM 인수가 규모상으로 했을 때는 그 지금까지 얘네가 80개 넘는 M&A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2위예요. 그래서 홀프즈 인수가 가장 썼었는데 MGM 인수가 2위 규모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정도로 좀 컨빅션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사실 제가 그 MGM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거든요. 얘네가 갖고 있는 그 IP예요. 그래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작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얘네가 갖고 있는 얘네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영화들인데 이 프랜차이즈를 보면 007, 로키 다 옛날 거예요. 로브컵? 로브컵 지금 나온다고 누가 솔직히 그잖아요. 007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비슷한 류의 영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과거처럼 인기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핸드메이드 테니지나 바이킹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2개 정도 빼고는 그렇게 큰 게 없어요. 그러니까 17,000개 정도 에피소드를 가져가고 4,000개 정도 영화를 가져간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의 넷플릭스의 위협이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게 이번에 AT&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사를 했죠. 워너브라더스를. 저는 그래서 워너브라더스랑 디스커버리 그 회사가 앞으로는 좀 넷플릭스한테 위협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IP가 굉장히 강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막 나오는 거 보면 또 다른 경쟁업체다. 또 다른 경쟁업체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져서 맞습니다. 계속 그냥 파일만 나누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스트리밍 업체로만 봤을 때 100% 매출이 스트리밍에서 발생하는 업체는 넷플릭스밖에 없어요. 그리고 디즈니 같은 이번에 분사한 워너브라더스랑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AT&T에서 지분이 79% 가져가고 디스커버리에서 29%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져 있는 회사이고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디어랑 엔터테인먼트 76%고 디즈니 랜드가 24%예요. 상당히 큰 부분이고요. 이 미디어랑 엔터테인먼트도 과거에는 케이블 채널이랑 스튜디오 분명이랑 쪼개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에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거는 눈가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디즈니의 지난 분기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다이렉트 컨슈머가 스트리밍 쪽이에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인데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그거를 더 뜯어가서 들어볼게요. 그러면 아 여기 보시면 이 다이렉트 컨슈머가 지금 57%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오퍼레이션 인컴을 보면 여전히 적자예요. 하지만 적자인 거를 저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이렉트 컨슈머 그러니까 스트리밍 쪽만 뜯어서 보면 디즈니 플러스 ESPN 플러스 훌루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디즈니가 근데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구입자 구독자 수는 쫙 늘었죠. 근데 밑에 한 사람당 매출을 보시면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4달러고요. ESPN이 4달러 비슷하죠. 그리고 훌루가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훌루에 SVOD가 결국에는 돈 주고 영화 보는 거고요. 라이브 TV랑 SV도 합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디즈니도 결국에는 스트리밍에 급하게 뛰어들기는 했지만 지금 거기에 적자를 이루고 있고 생각보다 거기서 돈을 못 벌고 있다. 지금 돈을 번다고 하는 훌루조차도 TV예요. 그러니까 디즈니는 아직까지도 케이블 채널의 의존도가 좀 높고요. 얘네는 결국에는 블럭버스터를 내야 되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넷플릭스 외에 다른 회사들은 블럭버스터 영화가 나와야 살 수 있는데 디즈니 한번 보시면 이게 올타임 차트거든요. 이게 박스오피스 모조라고 영화 돈 번 거 순서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재밌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올타임이니까 역사상으로 봤을 때 돈을 제일 많이 번 영화예요. 근데 보시면 PG-13이 청소년이잖아요. 그 밑으로 보면 애들 거는 다 디즈니예요. 1조 원 이상씩 벌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디즈니는 이런 영화를 내야 되고요. 2019년도 월드와이드 박스오피스를 한번 보시면 이게 제가 2019년을 가져온 이유는 2020년, 2021년은 영화 산업이 그렇게까지 코로나 때문에 좀 약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못 나와서 공정하게 비교가 안 된다고 봤을 때 2019년도 거를 한번 보시면 탑10 중에 8개가 디즈니 거예요. 그러니까 디즈니는 블럭버스터 영화를 내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구조예요. 다만 이렇게 얘기하면 쟤는 디즈니 진짜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존은 디즈니를 진짜 좋아해요. 디즈니 주식에 대해서도 예전에 좋아했었고 마블 영화는 당연히 좋아하고 하지만 그거는 스트리밍으로 비교하고 주식 투자한다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즈니는 사실은 스트리밍보다는 이쪽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디즈니 랜드에 대한 의존도가 있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평가 받는 거예요. 스트리밍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해서 1억 명까지 넘었는데 야 근데 너네 매출비 중에 20몇 퍼센트가 디즈니 랜드야? 디즈니 랜드 지금 안 되잖아. 그러면 또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경기도 다 좋고 스트리밍 시장도 다 좋아요. 그러면 오히려 넷플릭스보다 좋겠죠. 야 너네 성장성도 IP도 엄청 많고 근데 디즈니 랜드도 잘 돼? 그럼 엄청 잘 가겠죠. 근데 스트리밍 시장만 딱 놓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디즈니는 그런 발목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많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업에 투자할 때 매출 비중을 볼 때 어느 게 제일 큰지 그리고 그게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지 그게 항상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디즈니는 좀 상반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아까 70몇 퍼센트의 엔터테인먼트 부분에 케이블 채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케이블 채널 ESPN이죠. ESPN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ESPN이 이번에 늘은 것은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경기가 막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끊은 거잖아요. 걔네는 이제 끊었다가 다시 가입했다가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꾸준히 지금 스트리밍 시장을 커가고 있는데 거기에 스트리밍으로 뛰어들었는데 케이블 채널 비중이 꽤 높은 애들이니까 어찌 보면은 좀 이율배반적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조금 이제 아무래도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면이어서 스트리밍 시장이 다시 뭐 좀 경쟁도 완화되고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순수하게 스트리밍만 하고 있는 애들 넷플릭스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아 오늘 진짜 찢었나요? 진짜 난리 났다. 오늘 PTT 제대로 찢었다. 멋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얘기는 저는 디즈니 플러스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쪼개가지고 본 게 진짜 설명을 이렇게 듣고 한국 얘기는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저기 차트로 ETF만 볼까요? 메일 모셔야 될 것 같은데 ETF만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국이 최근에 많이 이제 해외 업체 넷플릭스를 필두로 시작해가지고 해외 업체들이 한국 콘텐츠에 많이 손을 벌리고 있어요. 아까 넷플릭스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본 것 중에 여섯 개 중에 두 개가 한국 업체잖아요. 한국 업체가 결국 아시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트리밍 업체들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입자 수잖아요. 글로벌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시아 쪽을 보니까 한국 콘텐츠가 인기 제일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콘텐츠들은 그들의 특징이 너무 강해요. 인도, 중국, 일본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걸 저희가 눈으로 보여요. 그리고 한국 OTT 시장이 한국 내의 OTT 시장이 글로벌 OTT 시장이 그냥 만큼 치열해요. 웨이브, 티빙, 왓챠 난리 났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지금 모든 OTT 업체들의 핵심은 오리지널 콘텐츠라고 했을 때 한국 OTT 시장들조차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났고요. 지금 티빙 같은 경우에 양재일 콘텐츠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해외의 OTT 업체들도 한국 업체에 손을 뻗고 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한국의 스튜디오 회사들 걔네들이 수혜를 많이 볼 거고 그것보다 끝단에는 결국엔 웹툰 왜냐하면 지금 요새 만드는 드라마나 영화 보면 웹툰 위반이 많아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웹툰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카카오나 웹툰을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ETF가 이 ETF가 이제 39150이거든요. 밑에 구성 종목 비정 보면 마지막 거예요. 웹툰 앤 드라마. 왜냐하면 이 미디어 콘텐츠나 위에 것들은 결국에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수혜 보는 건 맞는데 제가 생각하는 스트리밍 쪽의 수혜는 조금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밑에 웹툰 앤 드라마 여기 ETF에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지금과 같이 OTT 시장이 경쟁이 과열되는 와중에 끝단에 있는 수혜자는 한국 스튜디오들이 될 것이다. 근데 다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에 그냥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투자를 개별 종목에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변동도 심하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ETF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좀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정말 뽀갰습니다. 오늘 진짜 찢었습니다. 근데 이제 큰일이 났죠. 구독자분들이 이사님이 너무 보고 싶어질 것 같아 큰일이 났죠. 아니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하고 가시면 보고 싶어서 어떡하죠? 정말 이렇게 예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패션이 또 어제와 어제는 제가 기억나는 뿔테를 쓰고 왔는데 오늘 안경이 진짜 멜빵에다가 저 서스펜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예 저걸 되게 소화하시는 이사님 너무 진짜 글로벌 라이브 저희 이제 실시간 시장까지 너무 정말 알차게 좋은 말씀해 주시고 이건 어디 가서 들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로키드 마틴 어제도 정말 저는 정말 미쳤다. 정말 너무 감탄이 들었어요. 3일 내내 예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을 꾸며주신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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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사님 사회가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용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